어젯밤 방송이 끝난 뒤 한구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. 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합니다. 촬영 못합니다. 여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살인사건 현장입니다. 용의자가 누군지만 말씀해 주시죠. 당장 방송에서 미션 수행 못하면 현우가 위험해요. 차에 설치된 것 같은 몰카가 집에도 설치돼 있었어요. 아무도 믿지 마세요. 매니저도 남편분도. 승인아 몸 조심해. 나한테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. 이럴 때까지 와주시고를 와받히고 다시 나가면 안되게 pitch입니다. 아맞아. 참고로 터뜨리며. 아맞아. 감사합니다.